어디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야가 가득 막아. 길 찾았다. 찬바람에 그냥 솔솔 들어와서 너무 추워가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 기분 나쁜 이쪽 문은 놔두고 반대쪽 문을 한번 나눠보죠. 아, 됐다. 아, 됐다. 자, 그럼 다음께 하늘 한번 보시죠. 3, 2, 1. 1, 2, 2, 1. 아, 가자! 와, 여기는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서 여기는 멧돼지가 수용하는 곳이에요. 자, 멧돼지가 여기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음, 사방에서 멧돼지 똥 향기가 나는데요. 위험한 곳입니다. 도망! 도망가! 도망가! 이 가을산의 매력이 각양각색의 색깔들이 산에 다 들어차 있다는 거죠. 자작나무에서 풍겨오는 이 흰색에서부터 자풀 관목에서 나오는 초록색, 단풍. 아, 정말 색깔 정말 많죠. 이 길이, 밤에 내가 이 길을 왔다는 거야. 너덜바위지대랑 숲끼리 섞여 있습니다. 샘턴데, 물이 없어요. 물 없대요. 굉장히 거친 경사지의 내르마 길이라서 시동을 켜지 않고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샘턴이 올라오네요. 와, 바위! 안돼! 이럴수가! 사빠졌어, 사빠졌어. 진흙에, 진흙에 미끄렸어, 진흙에. 아, 젠장.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어이씨, 돌아버리겠네. 됐다. 자. pped러 바위에 빠질된 hou plane. 천천히 가자. 너딜 empire. jä한 Sharpsö, 태 andra path saja? 호호 1mm 호호 1mm 호호 1mm 바로 바위 차 Ste. 왁카를 치고 지 judge 올 수 없 okay. 소주가 후원금으로 오늘 맛있는 밥 먹으러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많이 샀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커피, 커피, 커피.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추워가지고 손이 이거 온 거 봐. 이거 쫙 펴지지가 않아요. 이게 다 이게 다 날도 추우니까 사우나 한번 해야겠습니다. 아 이게 이게 좋아 이게 사우나가 가시죠 처음 초입부터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요 옆으로 가야지 싹 다 소나무야. 사방이다. 다 소나무야. 능성길이라서 이렇게 험한 건 없는데 곧 해가 집니다. 길이 완만해요. 굉장히 완만합니다. 산 정상에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올라가도 일단 가보긴 해야죠. 아 지금 한 반 정도 왔고요. 산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 물어보시죠. 혼자 야간에 산에 가시는 거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게 좋더라고 아무도 없는 산이. 멧돼지 욕조가 나타났습니다. 어딘가 근방에 멧돼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수가 축시법으로 빨리 도망가야겠습니다. 지금 안개가 껴서 맞는 길인지 틀린 길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긴가? 여긴가? 여기가 아니네. 여기서 길을 잃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 이게 안개가 껴서. 아 리본 있네 리본. 여기 리본 있습니다. 일단 리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덤 있습니다. 무덤. 안녕하세요.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무덤 있어요. 앞에 보시면 그냥 뽀얀 곰탕이 아니라 아예 곰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곰탕 수영중입니다. 아무것도 안보이고 뭐가 튀어나오든 멧돼지가 튀어나오든 호랑이 튀어나오든 저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야 블레어 위치에요. 블레어 위치. 길 잃어버릴 수 있어. 이런데 잘못 가면 죽는거야. 길이 여깁니다. 음산 하면서. 아. 무시무시 하죠. 자. 이 산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와 바람보시어 바람. 바람 바람 바람. 아 바람 엄청납니다. 어디가 길이야 여긴가. 자. 점점 점점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세지구요. 기온은 낮아지고요. 몹시 두렵습니다. 이 산에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게 없습니다. 자. 저는 지금 3시간째 등산하고 있습니다. 아 닭살도 닿았어. 아 나 닭살도 닿았어. 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인데요. 아 제발 정상에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 동안 살행하면서 되게 외로웠어요. 정상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인사라도 하고 맥시라도 나눠 먹고. 아 이거 지금 너무 안보여 시야가. 아직 새끼뱀이에요. 뱀 뱀. 뱀이요. 정상이 코앞이에요. 아 사람이 있나 없나. 좀 있길 바라는데. 점점 밀도가 높게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 거의 한 5미터 앞에만 보이구요. 한 4미터 5미터 정도. 그리고 그 뒤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 지금 누군가가 쌍카를 들고. 어 앞에 5미터 있다가 서 있어도. 저는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조금만 힘을 냅시다. 파이팅.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봐야 1,353미터. 그러나 바람만 불고. 여기가 어디야. 나는 누군지. 아 엄청나게 구름에 휩싸여 있구요. 박지를 어디로 해야 될지도 지금 가름이 되지 않는데. 역시 사람은. 한 팀도 안 보이구요. 아 좀 있길 바랬는데. 텐트 칠 만한 자리도. 등산로 한가운데 외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와. 이거 어디서 해야 돼. 공간 저게 단가. 아 저기가. 시정은 5미터. 끝. 시야는 뽀얗구요. 여기에 지금. 헬리포트가 있네. 헬리포트가. 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방향 잃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까먹었어요. 제가 올라왔던 길에 있던 정상석이 어디있는지 방향을 못찾겠어요. 어디야? 일단 정상석 앞에 가서 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방향을 잡아보구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어우. 자. 밥 오늘 먹을 거 갖고 왔는데. 어. 밥 먹기 전에 일단 텐트부터 쳐야겠어요. 일단 맥주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와. 아. 샌드위치. 찍혀있네. 눌려가지고. 사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냥 올라와서 먹는 건 말고. 한 4시간 등산하고 올라와 먹으면 맛있어요. 김밥. 배고파 죽겠습니다. 운동도 격하게 해서 매우 탄수화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뿌어 뿌어 그냥 와 와 뽀에 귀신이 옆에 있어서 못 알아볼 거 같아요 따봉 어제보다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있어요 오늘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일어나니 습도는 역시나 굳이 있고 그래도 온도는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99%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순대국밥 안에 첨벙 들어간 공깃밥이죠 텐트 털다가 봉변당했어요 물 다 튄거 봐 다 젖었어요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사방이 다 뽀얀 곰탕이라 국물 없어도 먹을만 할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요 르침 참치마요 국물이 없어도 돼요 공기 마시면 입안에 수분이 가득 찹니다 전방 20m 앞에도 가늠하기 힘들나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 두 대만 좀 맞자 곰탕보다 조금 더 진한 육수를 원하시는 분들 막막한 인생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투타산으로 와주세요 두타산으로 와주세요 두타산으로 와주세요 누가 데크에 똥 싸놨어요 어떤 개끼야 야 이 개X끼야 너 LNT 모르냐? 더 업그레이드 됐네 치킨 잘 먹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위클리 프레인님 야만신도 조평기 박영준 박현우 이상재 방차미녀님 감사합니다 박현우 고춧가루 고춧가루